눈에 깜빡하려 내 귀신을 보내 두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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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이 다친 나를 떠나보내 퍼즐 맞추던 날씨가 너의 표정 조각조각 찢어진 운동 환하게 웃는 1분 전 우리 산책 훌쩍훌쩍 식은 커피 맘 차라리 내게 텔레파시를 보내줘 이 무겁다면 텔레파시를 보내줘 말 원한다면 텔레파시를 보내줘 차라리 내게 텔레파시를 보내줘 왜 이리 찍을래 보통 4 coins의 삶을 보내줘 왜 이리 찍을래 치우는 글쎄 그냥 후에 그리고 텔레파시를 보내줘 이 무겁다면 텔레파시를 보내줘 이 무겁다면 텔레파시를 보내줘 팔짱이 되었죠 나를 떠나보네 왕관만에 안되는건지 문제 맞추던 날씨가 구리 펴져 퐁당퐁당 빠져든지 뭐 아무것도 모른테 거짓던 나의 짓을 노력할수록 멀어진 정답 차라리 내게 텔레파시를 보내줘 이 무겁다면 텔레파시를 보내줘 뭘 원한다면 텔레파시를 보내줘 차라리 내게 텔레파시를 보내줘 미니 이 무겁에서 롱이 찔레파시를 보내줘 이 무겁다면 텔레파시를 보내줘 이 무겁다면 텔레파시를 보내줘